자 연구사에 고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지금 분봉 들어왔어요 분봉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네요 자 리얼입니다 리얼 자 겨울 내내 벌통 놀아 다녔는데 첫 분봉을 받았네요 여기는 황수자리입니다 작년에도 들어왔던 곳인데 올해 어김없이 들어왔네요 이렇게 하자 대단합니다 진짜 야 아까 한 시간 전에 제가 강제분봉을 여기 밑에 저희 토종벌을 분봉시켰고요 분봉시키고 궁금해서 올라와 봤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벌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몰려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저도 이런 광경을 처음 봄이네 좀 더 빨리 왔으면은 벌이 막 초창기 때 들어가는 걸 좀 보겠는데 이제 거의 좀 마무리 단계 같습니다 벌들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어? 왕정 어디였나? 하여튼 뭐 우리 구독자 형님들도 되게 좋은 거 보내줘서 너무 기분 좋아요 제가 제가 매일 말만 막 벌박사 벌박사 쩌 얘기하는 거 가지고 아 그리고 벌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 아